계속해서 11세 이하 경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G 세이커스와 울산 현대 모비스의 경기 계속해서 이승준 해설과 함께 하겠습니다 앞선 경기 너무나 엄청난 경기가 펼쳐졌죠 그렇습니다 지금도 저희의 흥분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데 10세 이하에서 모비스가 LG와 엄청난 경기를 펼치면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과연 11세 이하 경기에서도 이러한 명경기를 펼칠 수 있을지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경기에서 최초가 굉장히 두 번이나 나왔습니다 유소년 농구에서 연장전이 최초였고요 그리고 연속해서 두 번 인터뷰를 했던 선수도 최초였습니다 먼저 울산 현대 모비스 라인업 살펴드리겠습니다 김태휘, 문성원, 박주환, 송유준, 유정빈, 정원재, 윤선재, 황서진, 김민서, 송민우, 이산 선수가 나서겠습니다 이에 맞서는 창원 LG 세이커스, 김도윤, 김태한, 백지웅, 임승훈, 이지석, 이효석, 윤동훈 김태훈 선수가 나서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렇게 기록이 나온다는 건 그만큼 명경기였겠고요 그렇죠 방금 전 경기에서 이 부산 실내체육관이 정말 들썩였습니다 거의 프로 경기가 열리는 거 못지않은 데시벨이 나왔었는데요 그렇죠 마지막 거의 결정짓는 장면에서 경기의 결과를 결정짓는 장면에서는 거의 모든 관중들이 자리에서 일어났거든요 네 그만큼 경기가 굉장히 치열했고 또 보는 입장에서는 재미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는 11세 이하 경기가 계속해서 펼쳐지겠는데요 네 자, 앞선 경기 모비스가 대승을 거뒀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굉장히 많은 선수들이 고루고루 활약을 해줬고요 특히나 송민우 선수의 활약이 굉장히 눈부셨습니다 네 네, LG를 상대로도 그러한 공격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자, LG는 이제 윤동욱 선수의 높이가 있기 때문에 네 윤동욱 선수를 활용한 전술 어떤 전술을 펼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황서진 패스페인팅 이후에 레이업 올려놓습니다 멋진 득점 자, 첫 득점부터 굉장히 멋진 슛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패스페인팅에 수비수가 완전히 속았고요 네 백지웅 내줬고요 윤동욱 내줬습니다 열렸습니다 미들 점퍼 들어갑니다 곧바로 응수했습니다 LG 세이커스 네, 지금 양팀 경기 초반에 야투감각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도윤 선수의 득점이었고요 네 황서진 자, 황서진 크로스오버 패스가 연결됐고요 자, 캐치 앤 샷 하는 과정에서 파우를 얻어냈습니다 김민서였죠 김민서 네, 김민서 선수의 자유투 투샷이 주어지겠고요 자, 윤동욱 선수와 김민서 선수의 높이 대결도 굉장히 볼만한 매치업입니다 앞서 11세 이하 선수들도 앞서 있었던 10세 이하 선수들의 경기를 봤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도 아, 그러한 좋은 경기력을 통해서 관중들에게 아, 그러한 뭐 어떤 감정이죠? 뭐 희열 네, 그렇죠 그리고 그러한 감정을 주고 싶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자, 스포츠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렇죠 자, 앞선 경기는 선수들도 코테이스터 뛰었지만 어, 응원단도 역시 장외 대결이 엄청났잖아요 그렇습니다 윤동욱인데요 자, 백보드 밑을 때렸습니다 자, 황서진 선수들 플레이 하나하나에 이제 같이 뛰었거든요 그렇죠 황서진 부딪치면서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 따냈습니다 이호석의 리바운드였고요 임승훈 스피무브 아하 자, 네, 걸렸는데요 파우드로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오,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고 볼을 따냈는데요 자, LG폴이 선언됐습니다 황서진 선수 맞고 나가네요 어, 지금 정말 전경기에 전율이 아직도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네 자, 윤동욱 백지웅이 윤동욱에게 자, 돌파 크로스오버 들어가는데요 오, 열었습니다 윤동욱의 플라트 아, 윤동욱 선수가 상대방 수비수의 템포를 빼앗는 그런 드립이 상당히 좋은데요 그렇습니다 템포를 순간적으로 죽이고 또 빠르게 나갈 땐 빠르게 나가면서 완벽하게 벗겨냈습니다 자, 수비수 두 명을 요리조리 빠져나와서 플루터를 연결했습니다 네 자, 황서진 스크린받고 미스매치인데요 미스매치인데요 크로스오버 바운드팬 자, 안쪽 투입 여의치 않았어요 패스 미스 백지웅이 길목을 차단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모비스가 따냈고요 리버스 레어 자, 볼 따냈습니다 백지웅이 안전하게 볼을 지켜냈습니다 자, 임승훈이 천천히 하프라인을 넘었고요 패스 비어있어요 레이업 성공시킵니다 자, 연속 특점 김도윤 오비스 수비의 실책이에요 순간적으로 골문에 비어있던 엘지 선수도 놓쳤죠 연속 특점을 펼쳤고요 미들 점퍼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효석의 리바운드 네, 심지어 그 선수가 윤동욱이었기 때문에 네 콜밑에서 윤동욱을 가만히 내버려 두게 되면 여지 없죠 자, 임승훈인데요 멀리 반대편으로 보냈습니다 안쪽으로 퍼티패스 걸렸습니다 끊어냈어요 황서진인데요 침착하게 볼을 지켜냈습니다 황서진 1대1 매치 황서진은 드리블이 상당히 유려해요 자, 미들 점퍼 좀 길었고요 리바운드 엘지 세이커스 김도윤이 따냈습니다 4득점을 올리고 있는 김도윤 윤동욱 임승훈인데요 안쪽 투입 다시 한번 김동윤 쪽을 바라봤습니다 이효석 미들 점퍼 깨끗합니다 이효석의 투포인트 네, 지금 LG의 패스프레이가 원활하게 돌아갔습니다 골밑까지 나가면서 다시 바깥쪽 그러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오픈 차스가 나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전반은 8분 안쪽으로 들어섰습니다 아, 지금은 컷팅 패스 시도했지만 사인이 맞지 않았네요 네, 두 선수의 호흡이 맞지 않았어요 윤동욱 선수의 멋진 돌파였죠 네, 굉장히 템포를 죽이는 드리블이 좋아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드리블에 자신이 있다는 거겠죠 안쪽 투입 이 장면은 모비스 수비의 실책입니다 그렇습니다 김도윤 선수를 완전히 놓쳐버렸고요 네 임승훈의 손끝에서 계속해서 공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효석의 깔끔한 미들 레인지 자, 스코어는 8대2로 벌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전반전 초반이고 후반전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모비스 입장에서는 빨리 재정비를 해서 따라가야 되는 그런 점수를 만들어내야겠죠 네 지금 모비스 입장에서는 황서진을 중심으로 공격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네 황서진의 드리블은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미들슛도 있는 선수이긴 하지만 네 그 주변에 있는 선수들이 움직임을 가져가줘야 이제 황서진에게 공간이 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공간을 통해서 황서진이 드리블을 해서 들어갈 수도 있고 네 멈춰서서 점퍼를 시도할 수도 있는데 주변 선수들의 움직임이 부족하다 보니까 지금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는 이제 모비스의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비스는 황서진 선수를 필두로 송민호 선수도 있고요 김민서의 높이 그리고 문상원 선수의 득점력도 가세를 하게 된다면 정말 무서운 팀으로 바뀔 수가 있잖아요 네 오전에 있었던 KTY 경기에서 많은 득점을 올렸기 때문에 결코 득점력이 없는 팀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 능력에 발휘가 안 되는 상황을 또 LG의 수비가 어떻게 보면 잘한다고 볼 수 있죠 그렇습니다 자 이제 김민서 선수가 조금 C로 들어갔고요 백지웅 오 멀리서 던지는데요 들어가지 않았어 리바운드 따냈습니다 자 여기서 헬드볼 선언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창원 LG 울산 현대 모비스의 볼이 선언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방에서부터 방해를 해주고 있고요 역시 황서진의 손에서 공격이 시작됩니다 황서진 직접 미들 점퍼 리바운드 따냈습니다 백지웅이 빠르게 넘어갔는데요 긁어냈지만 이효석의 폼으로 안겼습니다 임승훈 김도윤 스피드 잘 돌아섰어요 오면하스 스피드 들어가지 않았고요 1번 유정빈의 리바운드 지금 신경전이 있어요 한 번 두 선수가 눈빛 교환을 해봤어요 그렇습니다 역시 남자들의 세계 남자들의 스포츠입니다 그렇죠 어린 선수들이지만 굉장히 신경전도 치열한 경기를 보고 계십니다 지금도 넘어지면서 한 번 선수들끼리 눈빛을 교환해봤고요 올라가는데요 블록킥 성공했습니다 자 천천히 공격을 지공을 선택한 윤동욱입니다 그렇습니다 백지웅 다시 윤동욱에게 임승훈 잘 빼줬어요 자 볼을 오우 네 치열한데요 자 임승훈의 트래블링이 선언됐습니다 오우 지금은 문성원 선수의 투지 있는 플레이가 피치를 발했네요 네 그렇다보니까 공격권을 가져오는 모습이죠 그렇죠 정원재 선수 투입됐습니다 유정빈 컷팅 패스 하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임승훈이 따냈습니다 네 모빌스는 좀처럼 안쪽으로 돌아가는 패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보니까 공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자 윤동욱인데요 오우 지금 발이 끌릴 뻔했어요 네 백지웅 스크린 받으면서 내줬습니다 와이드 오픈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황서진 황서진 빠르게 가야죠 오우 정확하게 공만 긁어냈었어요 네 문성원이 긁어 다시 주워서 올려줬고요 자 정원재의 레이업은 실패했습니다 어 넘어졌어요 어 끝까지 몸을 사리지 않는 저희 중개석 바로 앞에서 어 무릎이 막 쿵쿵 소리가 날 정도 넘어지는데 그렇죠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임승훈 빼줬고요 김도윤의 득점 자 오늘 임승훈과 김도윤의 콤비플레이가 굉장히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 두 선수에게 앞쪽에 공간을 내주게 된다면 네 저런 패스플레이를 통해서 충분히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모비스는 수비하는 과정에서 이제 공간을 주지 말아야 됩니다 자 스피드 몹 올려놓았습니다 자 들어가지 않네요 임승훈의 리바운드 자 송민우 선수가 어 직접 한번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 모비스는 이렇게 아이솔레이션 플레이를 통해서 공격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아 마무리에서 조금 아쉬워요 그렇죠 어 바치사운됐습니다 어 지금은 좀 넘어진 과정에서 다시 한번 충돌이 2차 충돌이 있었는데요 네 얼굴을 부여잡고 있는데 다행히 일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송민우 선수였죠 네 뜨끔 했어요 네 이 장면에서 아 네 머리를 조금 코트에 부딪혔네요 그렇죠 자 화제의 인물 이산 선수가 나왔습니다 자 이산 선수 앞서 공격에 득점에 성공했을 때 관중석에서 유독 좋아하시는 어머니 한 분이 계셔서 네 이산 선수의 어머님이라고 제가 확신을 했는데 어 쉬는 시간에 이산 선수의 어머니가 아니다 라고 오셔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누구셨죠 어 그건 제가 서치하지 못했는데 이산 선수가 득점을 하면 전원 득점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아 아 그만큼 모든 선수들을 본인의 아들처럼 생각하시는 거죠 그렇죠 저희 바로 중개석 왼쪽에 앉아계시는 청바지를 입고 앉아계시는 어머님이십니다 그렇죠 자 페이스볼 패스가 나왔고요 어 지금 모비스의 수비가 점점 더 좋아지고 있어요 네 지금도 목 놓아서 응원을 펼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황서진 자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죠 오른쪽을 도파했어요 자 거의 같이 뛰시는 수준입니다 네 지금도 굉장히 안타까워 하시는 모습이 보였고요 자 임승은 내줬고요 백지웅 어 부딪혔어요 자 백지웅 선수는 어 지금 살짝 보면 어떤 송태섭 슬램더프 송태섭의 느낌이 좀 나고 있습니다 네 네 오우 어 지금 허리가 좀 괜찮으실까요 네 어 의자와 몸싸움을 펼치셨는데요 그렇죠 네 어 지금은 발에 끌렸습니다 트래블링 선언 됐습니다 네 임승은이 고민이 많았어요 자 모비스 입장에서는 이렇게 턴오버가 나왔을 때 점수를 좁혀줘야 하잖아요 네 하지만 모비스도 좀처럼 공격에서 활로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어 황서진을 중심으로 볼을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득점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유정빈 유정빈 노르패스 황서진을 선택했습니다 황서진 내줬고요 이산 자 이름이 굉장히 매력적인 이산 아 뺏겼습니다 자 임승은이 자 임승은이 뺏겼고요 자 다시 한번 트래블링이 아 임승은이 네 연속 트래블링을 범하네요 본인도 아실 거예요 자 두 번에 네 두 번에 연거푸 턴오버는 범했습니다 자 문성원 선수가 나가고 송민우 선수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자 큰 무상은 다행히 아닌 걸로 보여지고요 그렇습니다 김민서가 들어오네요 자 이산 선수가 나갔고요 아 양팀 선수들 모두 경기가 안 풀린다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황서진 자 모비스가 이렇게 힘을 못 쓰는 것도 네 왼쪽에 공간이 있어요 쉽지 않은데요 황서진 돌파 황서진 올려놨는데요 인앤아웃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좋다 말았습니다 아 좋다 말았습니다요 인앤아웃을 조금 다르게 표현해보자고 했습니다 아 그런 시도는 굉장히 좋습니다 안쪽 투입 공은 어디로 아 발이 끌렸어요 선수들 계속해서 턴오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트레일블링이 연속해서 세 번째 나오는 창원 LG 세이커스인데요 네 하지만 모비스도 이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스코어는 변동이 없고요 황서진 전반전 이득점에 묶여있는 울산 현대모비스입니다 자 푸싱파울이 나왔고요 뭐 아 모비스는 현재 황서진의 개인 능력에 의존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어.. 의존을 할 거라면 선수들이 공간을 만들어 주는 플레이를 해야.. 어어어어어 적게难진 상황 숭민우가 지금 황서진이 개인 능력을 통해 공격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마자 성민우가 무슨 소리냐.. 그렇지. 나도 있다! 라고 보여주듯이.. 그렇죠! 숭라 퍼즐 비터 미치지 못했습니다. 자! 이렇게 10대 4, 전반전이 종류화됐습니다. 양 팀 모두 경기 초반 그리고 전반 종료될 때까지 경기가 풀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LG 쪽에서는 차근차근 경기를 쌓아가면서 득점을 쌓아가면서 10점까지 만들었고 오비스는 마지막에 김송민우의 득점을 안 이었다면 그대로 경기가 쉽게 무너질 수 있었지만 그래도 많이 따라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후반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백지웅이 윤동웅에게 돌파 크로스오버 들어가는데요 오! 윤동웅의 플라스턴! 윤동웅 선수가 상대방 수비수에 임승훈이 천천히 하프라인을 넘었고요 패스 옆선공 시킵니다 연속 득점! 오비스 수비의 실책이에요 안쪽 투입! 다시 한번 김도윤 쪽을 바라봤습니다 이효석 미들 점퍼 깨끗합니다 이효석의 투포인트! 네 지금 LG의 패스 플레이가 원활하게 돌아갔는데 호흡이 맞지 않았어요 김동웅 선수의 퍼친도 타였죠 네 굉장히 템포를 죽이는 드리블이 좋아요 그만큼 드리블에 자신이 있다는 거겠죠 이 장면은 오비스 수비의 실책입니다 그렇습니다 김도윤 선수를 완전히 놓쳐버렸고요 네 우승훈의 손끝에서 계속해서 공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효석의 깔끔한 미들레인지 그렇죠 어린 선수들이지만 굉장히 신경 좀 더 치열한 경기를 보고 계십니다 어우 지금도 넘어지면서 한번 이 종료가 됐습니다 네 양팁 모두 경기 초반 그리고 전반 종료됐습니다 네 들어와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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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빠진다 숨을 KBN의 정리 KBN 주말 리그 후반전 경기 계속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전반전 10대4로 종료가 됐었는데 LG가 좀 더 주도를 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모비스에서는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황서진을 중심으로 공격을 정리를 했습니다만 나머지 선수들의 움직임이 조금은 아쉬우면서 리드를 뺏기고 후반전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지금 이제 후반전에 선수들이 입장을 하고 있고요 네 공격권은 LG가 먼저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양팀의 후반전 시작했습니다 공격은 LG부터 시작합니다 먼 거리에서 2점 100샷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따냈습니다 앞쪽으로 빠르게 나가는 모비스 줄코스 찾고 있습니다 역시 황서진이 경기를 리딩을 하고 있습니다 황서진 오른쪽 파고듭니다 황서진 백샷 득점 네 후반전 들어서 모비스가 전반전의 답답했던 공격 흐름을 이겨내고 공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LG의 반격 바운드 패스 뒤쪽으로 쏘지 않고 안쪽으로 파고듭니다 백샷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 라인 크로스 선언 지금은 루즈볼을 잡는 상황에서 라인을 밟았다는 판정입니다 뒤쪽으로 길게 윤동욱 여유롭게 경기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윤동욱 우측으로 파고듭이면서 윤동욱 하지만 볼이 길었습니다 3명 사이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뺏어내서 짧았어요 다시 한번 윤동욱 여유롭게 뒤로 뺍니다 백지웅 오른쪽 파고듭이면서 패스 연결 백샷 에어볼 다시 한번 이번에 짧았어요 세 번째 시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네 지금 양팀 선수들 리바운드 싸움 치열합니다 앞쪽으로 길게 밀어줬습니다 모비스 백샷 파울 선언 윤동욱이 잡아내는 과정에서 파울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모비스의 정원재 선수가 속공을 한번 진행을 해봤었는데 아쉽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유정빈 선수가 정원재 선수에게 뭐라고 지시를 했어요 저렇게 선수들끼리 경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모습 경기장 내에서 얘기하는 모습 굉장히 좋습니다 미드 점퍼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과정에서 파울 계속해서 모비스의 공격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측을 파고듭니다 황서진 오른쪽으로 공격권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비스의 공격 황서진이 드리블을 하는 과정에서 볼을 놓쳤습니다만 계속해서 공격권은 진행됩니다 미드 점퍼 이번에 짧았어요 반칙 선언 반칙 선언 백크 샷 앤드원 백크 샷 앤드원 윤동욱의 앤드원이 터졌습니다 윤동욱 선수였는데요 6점 차이로 다시 한번 스코어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윤동욱의 추가 자유투 백크 샷으로 연결됐습니다 석점 플레이를 펼쳤던 윤동욱입니다 네 윤동욱이 자칫하면 모비스로 분위기가 넘어갈 수 있던 상황에서 네 석점 플레이를 통해서 다시 한번 LG로 분위기를 가져옵니다 그렇습니다 경기는 이제 7점 차 송민우 내줬습니다 황서진 캐치 앤 샷 깨끗합니다 황서진의 투포인트 아 지금도 황서진에게 공격을 집중했었던 모비스였는데 네 황서진에게 향하는 패스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지체하지 않고 올려놨습니다 어 윤동욱 올려놨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았고요 뒤쪽 임승훈 자 돌파는 내줬습니다 하지만 캐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네 뒤쪽 내줍니다 자 하프코트 바이올레이션이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네 코트를 넘어갔어도 경기는 속행이 됩니다 오 유로스텝 유로스텝 자 코너 뒤로 모비스가 따냈습니다 황서진 황서진 부딪히면서 힘으로 자 공격 리바운드 송민우 송민우의 득점 자 경기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경기는 3점 차 어 지금도 황서진이 마무리를 짓지 못한 공을 팀 동료인 송민우가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윤동욱 임승훈 자 임승훈이 들어가는데요 뚫어냈어요 뒤쪽 다시 한번 백지웅 내줬습니다 윤동욱이죠 윤동욱의 미들점퍼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김민서 자 여기서 파울 선언 됐습니다 자 지금 분위기가 어 모비스 쪽으로 살짝 넘어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렇죠 후반전 모비스가 계속해서 득점을 올리면서 네 LG를 무섭게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황서진 그 중심에는 황서진과 송민우가 있죠 자 스크린플레이 송민우가 서줬습니다 이 두 선수의 호흡이 살아나야 모비스의 공격도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황서진 돌파 내줬습니다 송민우의 미들점퍼 깨끗합니다 자 이제 경기는 한 점차 네 지금도 황서진이 인사이드로 파고드는 과정 3명의 수비가 둘러싸였거든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노마크 찬스에 송민우에게 잘 밀어줬습니다 자 이런게 팀플레이죠 황서진과 송민우의 코미플레이 그렇죠 이제 경기는 한 점차 윤동욱 막혔어요 네 다소 무리한 공격이 아니었나 생각해봅니다 임승훈 올려놨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았고요 백지웅이 돌파하는 과정에서 파울을 얻어냈습니다 자 윤동욱이죠 크로스오버 플로터로 올려놨습니다 네 송민우인데요 뒤쪽 내줬고요 망설이지 않고 올라갔던 황서진의 미들점퍼 네 지금은 황서진의 마무리가 있었고 지금은 황서진의 패스에 이은 송민우의 마무리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은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황서진 선수가 돌파하는 과정에서 파울을 얻어냈는데요 자 창원 엘지에서 작전 타임을 선언했습니다 네 지금은 엘지에서 작전 타임을 부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이제 어느새 점수는 한 점 차거든요 이제 전반전 10대 4로 끝났었던 이제 앞선 채 끝났었던 엘지였는데 네 턱 밑까지 쫓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전반전에는 답답한 경기력을 보여줬던 모비스인데요 후반전 들어서 굉장히 한 점 차로 따라 붙는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황서진과 송민우 사실 전반전에는 황서진 선수를 중심으로 하다보니까 네 경기가 어떻게 보면 엘지 입장에서 막기가 쉬웠어요 왜냐면 황서진 선수만 마크를 하면 되거든요 하지만 후반전에 송민우 선수까지 공격에 가세를 하면서 이제는 공격에 물꼬를 텄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반전에는 잠잠했던 송민우 선수가 후반전의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주심도 상당히 몸이 다부집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렇죠 몸 평소 운동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네요 그렇죠 이제 심판들도 운동을 해야 이제 정확한 체력이 떨어지지 않고 정확한 판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평상시에 KBL에서도 심판 관리를 잘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양팀의 선수들이 코트로 복귀했고요 네 계속해서 모비스의 공격으로 경기는 이어지겠습니다 남은 시간은 5분 17초 스코어는 한 점 차입니다 송민우 송민우인데요 자 이렇게 턴오버가 나왔습니다 창원엘지가 소유권을 가져갔고요 네 백지웅이 임승훈에게 넘겨줍니다 패스 그대로 주고받았는데 놓쳤어요 송민우 오 임승훈이 재차 볼을 가져오는 과정에서 송민우의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어 그래도 임승훈이 본인이 한 실수를 만회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임승훈 자 백지웅 선수가 후반전에는 고구를 벗고 나왔네요 컨디 패스 마무리하지 못했습니다 김민서의 리바운드 앞쪽 전지 패스 황서진 황서진 바운드 패스 레이업 들어가지 않았고요 아 이 기회를 살리지도 못하는 모비스예요 운동국이 빠르게 넘어갑니다 1대1 시도하겠죠 부딪히면서 올라가지만 그대로 플레이 인정됐습니다 터치하우스로 모비스 F4 선언됐습니다 지금은 유정빈의 수비가 상당히 좋았어요 그렇습니다 침착하게 볼로 손이 가기보다는 자리를 지키면서 파울도 하지 않았고요 공격건도 가져왔죠 자 황서진인데요 어 열렸어요 순간적으로 비었어요 자 노력 패스 아 연속된 황서진 패스가 상당히 좋았는데 자 백지웅이 올려놨는데요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 김도윤 이효석 다시 한 번 어렵게 득점 성공시킵니다 이효석의 투포인트 네 역시 위기 뒤에 기회라는 말이 맞아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진리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자 황서진의 터프샷 실패했습니다 이게 스포츠의 진리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백수문 선수가 후반전에는 고글을 왜 쓰고 나오지 않았는지 좀 궁금해지네요 그러네요 네 아 약간 고글은 방해될 뿐 이런 이미지인가요? 그럴 수도 있겠죠 아 확실히 고글을 쓰지 않으니까 잘생긴 어글을 가리지 않아서 좋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송민우 송민우 직접 마무리하겠죠 오우 오 뒤에서 지금 송민우 자 살려냈어요 살려냈습니다 황서진 스피범봄 자 턴오머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은 모비스가 송민우가 어렵게 살려낸 공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기회는 마무리를 해줬어야죠 자 윤동욱 내줬고요 백지웅 다시 한번 이델이 패스 미들 점퍼 성공합니다 백지웅의 투샷 네 LG가 다시 한번 분위기를 가져옵니다 점수차를 더욱 벌리고 있네요 자 한 점차까지 따라붙었던 모비스였는데요 네 작전 타임 이후에 LG가 살아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벤츠의 역할이죠 그렇죠 적재적소의 작전 타임을 불렀던 것 같습니다 황서진 대체 부딪치면서 황서진의 슛은 들어가지 않았고요 임승훈 앞쪽으로 빠르게 빼줍니다 아 비었어요 백지웅 백지웅 블록샷 황서진 황서진의 완벽한 블록샷이 나왔습니다 자 멋진 셀레브레이션이 나왔다면 더 좋았을 텐데요 그렇죠 자 뒤에서 이를 악물고 달려나와서 이게 투지죠 그렇습니다 여기서 황서진의 완벽한 블록샷이 있었습니다 타이밍도 정확했고요 어 여기서 백지웅 윤동욱 돌파 시도합니다 플로터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 번 뒤쪽으로 입으로 뒤쪽 이어서 들어가지 않았어요 자 모비스의 리바운드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모비스 직접 패야죠 부딪치면서 올라갔는데요 자 들어가지 않았네요 이번 공격 기회는 시간상 굉장히 아쉬운 공격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석점이 없기 때문에 이 점수차를 뒤집기 위해서는 정말 빠른 공격이 필요했는데 그렇죠 빠르게 공격을 잘했어요 하지만 마무리가 아쉬웠던 거죠 자 LG 입장에서는 서두를 필요가 없는데요 여기서 턴오버가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46.7초나만 있는 상황 그렇습니다 5점 차 빠르게 한 번 진행을 해봐야 되겠죠 볼을 끌기보다는요 황서진 빨리 해야됩니다 빨리 해야됩니다 자 들어갔는데요 베이스라인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LG의 손에 맞고 공격권은 계속해서 현대 모비스입니다 네 황서진도 많이 뛰었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자 긁은 했어요 자 파울로 끊어봤습니다 문상원의 파울 지금은 윤동욱이 정말 중요한 순간에 스틸을 기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백지웅 네 코트를 넓게 쓰고 있는 LG 세이커스죠 자 임승훈 윤동욱이죠 시간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습니다 샤클라운 꺼졌고요 윤동욱 유로스텝 올려놨습니다 김도윤 리바운드 뒤쪽으로 윤동욱의 미들점퍼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비스에게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경기 종료가 됩니다 17대 12로 창원 LG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비스가 후반전 초반부터 매섭게 창원 LG를 추격을 했습니다만 역시 창원 LG 작전 타임 이후에 완벽히 달라진 모습을 보이면서 여유로운 점차 5점 차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경기의 수은 선수로는 LG 세이커스의 백지웅 선수를 만나볼 건데요 오늘 경기 활약이 굉장히 두드러졌었습니다 자 팀의 주장으로써 오늘 멋진 경기 승리를 이끈 LG 세이커스의 백지웅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백지웅 선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굉장히 숨을 많이 헐떡이고 있는데 네 먼저 승리 소감 먼저 부탁드릴게요 동료들이 잘 도와줘서 이겼어요 이긴 것 같아요 오늘 승리의 공을 동료들의 탓으로 돌리는 굉장히 겸손한 백지웅 선수인데요 자 오늘 경기에서 굉장히 결정적인 마지막 상황에서 득점을 또 올려줬어요 네 오늘 경기 어떤 마음을 가지고 뛰었습니까 최대한 수비를 열심히 하고 네 공격은 두 번째로 잘하는 자 그렇다면 팀의 주장으로써 지금 팀을 이끌어가고 있잖아요 네 자 주장으로써 어 어떤 힘든 점이 있나요 어 힘든 점은 별로 없는데 네 친구들이 잘해줘서 힘든 점은 별로 없어요 아 역시 동료들에게 계속해서 공을 돌리고 있습니다 자 전반전에는 고글을 착용을 했었잖아요 네 후반전에 고글을 착용하지 않았어요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네 이유가 뭐죠? 고글이 뭐 쓰면 불편해서 자 이제 플레이할 때 불편하다는 이야기죠 네 네 자 굉장히 팀에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백지웅 선수가 어떤 선수가 되고 싶다 어떤 선수가 되고 싶은지 좀 듣고 싶어요 수비를 좀 더 잘하는 선 자 수비를 항상 이렇게 강조를 하는데 공격 쪽으로는 어떤 목표가 없습니까 공격도 열심히 하고 수비도 열심히 공격도 열심히 자 그렇다면 올해 이제 2020년도가 밝았잖아요 네 한사를 더 먹었어요 네 자 그러면은 오늘 오늘 경기를 비롯해서 2020년도 시즌 네 어떤 포부를 한번 들어볼까요? 좀 더 열심히 하고 좀 더 열심히 하고 또 열심히 하고 또 뭐가 있을까요? 득점 많이 하고 네 열심히 하고 득점 많이 하고 그러면 주장으로써 팀을 멋지게 이끌어가는 백지웅 선수가 되길 바라보겠습니다 네 오늘 경기 수고하셨고요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수은 선수 백지웅 선수를 만나봤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다음 경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4 5 5 5 5 5 6 5 6 8 8 7